폴리그룻의 미래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미리 예견한 주세리누의 2020년 2월 예언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면서 17개의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성파울로 인근의 말리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는 브라질의 남동부 미나스 제하이스에서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누는 대략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적을 받아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지몽은 실제로 발생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9.11 테러 마이클 잭슨의 사망 동남아 쓰나미 마드리드의 테러 브라질에서의 항공기 사고 일본의 대지진 사담 후세인의 체포를 예언한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주세리누는 2018년 3월 26일 여행지 노르베이에서 중국 우한중앙병원의 32살 안가의사인 이문양 리원양에게 영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그가 2019년 12월 30일 채팅으로 동료 의사들에게 새로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발생을 알릴 것이니 특별히 주의하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문양은 경험이 많은 감염학 의사가 아니었고 석사학의 안가의사였습니다. 주세리누는 그의 편지에서 중국 본토에서만 3만 5천명이 감염되고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약 24개 국가가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는 웨이신이라고 하는 위챗 어플을 사용하는데요. 이문양은 실제로 2019년 12월 30일 웨이신에서 신종 바이러스 발생을 동료 의사들에게 실명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2020년 1월 3일 우한시 공안지 즉 공안국에서는 그를 유언비어 나이프로 소환합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 2월 7일 그도 바이러스로 유명을 달리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2020년 1월 10일경 신종 바이러스 소식을 국내에 처음으로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은 무려 1년 9개월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 그의 1월달 예언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한국과 일본에서 감염병이 창궐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현되었고요. 파키사에 대한 공습이 발생한다는 예언은 이웃 이라크에 대한 공습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에 항공기 문제가 생긴다는 예언은 이란과 아프간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혜에서 주택이 붕괴한다는 예언은 지진으로 38명이 숨지고 1800명이 부상하는 것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주세리누의 예언은 브라질에 대한 것이 많지만 30여개국의 미래의 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빅데이터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의 새로운 소식을 34,000건 이상 분석합니다. 하지만 주세리뉴처럼 매달 30개국 이상의 미래의 뉴스를 전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었습니다. 2월 예언 35건 중 3분의 1이 아시아 쪽 예언인데요.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손실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 소식은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경제와 실험률의 문제가 지속되고 남북한 갈등으로 무기 생산과 실험이 지속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국으로 번지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있습니다. 벌써 우한의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마카오와 홍콩, 대만은 강풍이 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6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바이러스 확산 소식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증진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일본은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요코하마의 정박죽인 크루즈선에서는 이미 20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폭우가 발생하여 산사태가 발생하며 수십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사용 언어가 거의 유사하고 또 말레이시아의 사라왁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섬을 공유하기 때문에 피해가 공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강력한 태풍이 접근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주세리노는 12월에도 태풍 예언을 했었는데요. 필리핀에서 발생한 태풍이 중국의 하이난까지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서는 폭우로 많은 희생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지금 건기이지만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가린스탄의 공격으로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여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최근 요로당 간 서한 문제로 이스라엘의 긴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눈사태로 39명이 사망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지진으로 38명이 사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주세리누 루스의 2020년 2월달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